타는게 아니고 방벌관으로 타러갖고 탕광촌까지 다 들어가는 그게 있대 그건 안타봤지? 그걸 타보자 그걸 사복 사복가는 버스만 나겸이 다 떨어졌네 그쵸 하이킹을 좀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내일은 하이킹을 좀 하자 거기서 여기가 하이킹을 좀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시만 조금 됐어 어머 이거 해피 보이네 해피 보이네 해피 보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